1. 카트라이저 드리프트 깔았어? 카트라이저 드리프트 진짜 재밌는데 빨리 깔아서 같이 한판 하자 이젠 월드클래스 국민 레이싱을 플레이하라 지금 카트라이저 드리프트를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받으세요 플레이 온 구글플레이 플레이 온 구글플레이 아직도 안해봤어? 새로나온 카트 드리프트 완전 스릴 넘쳐 다운받아봐 빨리 이젠 월드클래스 국민 레이싱을 플레이하라 지금 구글플레이에서 카트라이저 드리프트를 다운받으세요 플레이 온 구글플레이 플레이 온 구글플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